김대희 씨가 가장 잘하는 코너는 봉숭아 학당이다! 라고 얘기해주신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완전 먹인다, 나. 나 진짜 너무 멋있어서 그래! 야, 봉숭아 학당 대사가 뭐 있다고!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 다음 얘기야, 다음! 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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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라!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 없다고, 여기 이명고 씹어야 돼. 아, 잘하네. 학당에 들어가야 돼. 장학사 해도 장학사 해도 장학사. 제가 처음으로 찾아야 돼. 김대희 씨가 오리지널 버전 빅숭아 학당 대사 중에서 제일 웃긴 걸로 한 번 오리지널 버전 지금 여기서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빅숭아 학당 오리지널 버전 한 마디만 한 마디만 fac 진짜 못 쓰겠구나. 진짜 못 쓰겠구나. Like speaking poetry ded. 아빠, 아빠. 오빠! 대휘 오빠 위주로 가려고 하니까 야이 ㅅㅂ! 야이 ㅅㅂ! 너무하잖아 이거! 진짜로!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로! 와 진짜 무기운 사람이다! 무기운 사람이다! 선생님 나오기 전에 배구가 먼저 얘기하고 얘들아! 선생님 오신다! 아니! 그 사람이 준비하는 타이밍이면 그때는 아무도 애드리비가 안 떠들잖아! 미역차를 안 주든지! 예의! 노예 부르고 있었어! 예의입니다! 김준우의 신체입니다! 아쉬워야 돼요! 아 몰라! 뒷 빠지지! 뭐라 한다! 뒷 빠지지! 안 살아! 안 살아! 아 이거 아까 세 반이가 다 살렸어! 이제 죽었어! 야! 자기가 뭔데? 유치야! 주영의 가운데 앉아있어! 진짜 아이가 유치야! 아 이거 회전되는 거예요? 이거 회전되는 거야 이거! 완전 일로 돌아가는데! 김숙 씨 발언 왔어요! 아 뭐야! 김숙 씨 발언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회사 가서 계속 봐야 되는 얼굴들이니까 못 보겠어요! 마무리를 좀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를 하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